주말은 잘들 보내고 계십니까? 프로사 디케이입니다. 엔지니어 이숲입니다. 오늘은 원래 이제 아무 말 시간인데 오늘 게스트! 아, 특별 게스트! 이숲 엔지니어 모셨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타이틀을 보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아무래도 그 이숲 엔지니어와 가장 가까운 그런 이야깃거리가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그... 실패한 음반 제작자! 아... 이숲 사장님 모셨고요. 아, 근데 오늘 타이틀은 뭔데요? 음반 시장의 종말? 뭐 이런 거. 아, 뭐야? 피아노 숲 2집 몇 장 남았어? 몇 장 남아있습니까, 지금? 지금 많이 남았죠.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촬영 시점에 제가 녹음실에 4박스가 쌓여있는 걸 보고 왔습니다. 제가 한창 티셔츠 입고 나왔었잖아요. 피아노 숲 2집 절찰리 판매 중. 그거 입고 나온 이후로 거의 안 빠졌어요. 지금 그 티셔츠를 안 입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절찰리 판매 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절찰리에 판매가 안 되고 있어. 판매가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절찰리 창고에 보관 중. 문구를 바꿔야 돼, 지금. 절찰리 보관 중.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제가 생각이 많았었는데 오늘 구글링하다가 뉴스에 QR코드로 앨범을 냈다. 뭐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미국에서도 이미 여러 가지 뮤즈라이브? 앱을 연동해서 음원을 받게 해주는 그런 식으로 대체 음반을 팔고 있다. 그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옛날부터 다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QR코드로 다운받고 이러는 거는 굉장히 요즘 그 아이돌 시장? 이런 데서는 되게 흔한 일이 됐고요. 근데 문득 피아노 숲 2집 제작 과정이 떠오르더라고요. 저희가 그 SD카드만 안 찍었어도 이렇게까지 손해를 보진 않지 않았을까. 와, 예. 물리 매체가 없이 우리도 다운로드를 갔으면 아니, 사실 그 제작비의 상당수가 SD카드 제작비에 들어갔죠. 형이 SD카드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건 DAP 유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각자 SD카드에 담아가지고 들으라고 그 당시에는 패키지도 이렇게 허접하면 안 된다. 패키지도 무조건 잘 나와야 된다. 이건 소장용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정성과 오만 그런 것들을 들여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 잡았죠. 아니, 근데 제작비 내역을 보시면 좀 깜짝 놀랄 것 같은 게 우리가 CD 견적하고 SD카드 견적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걸 보고 좀 깜짝 놀라긴 했었거든요. CD로 제작했으면 되게 싸요. CD는 매체값이 진짜 싸잖아. 싸고 CD는 그냥 이렇게 쭉쭉 복사가 되잖아요. 프레싱이. 제작 기간도 빠르구나. 근데 SD카드는 이거 다 사람이 일일이 카피해야 되고 뭐? 기계가 해주는 거 아니었어? 아니던데요? 그러면 공장에서 사람이 하나씩 넣고 카피 누르고 해가지고 해준 거야? 물론 이제 카피해주는 기계가 따로 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1대1 카피는 아니었을 거야. 여러 개가 동시에 카피되고 뭐 이런 거 있었을 거야. 근데 어쨌든 CD 프레싱보다는 좀 원시적인 방법이긴 하더라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작비가 생각보다 높아요. 그리고 SD카드에 문구 하나 새기는 거 피아노 숲. 그것만 해도 CD에 새길 때랑은 완전 다르더라고요. CD는 왜 싸냐? 그것도 웃긴다 그러면. 모르겠어. CD는 엄청 싼데. 그게 과거의 유물이라 그런가? 그냥 싸게 해주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견적이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우리 피아노 숲 앨범 얼마에 팔았었지? 한 3만 원 초반대에 이렇게 해서 팔았죠. 그러니까 그게 CD 가격보다는 비싼 거잖아. 근데 막상 마지는 훨씬 적습니다. CD 판매했을 때보다. CD를 그 반값에 팔았어도 남는 장사였어.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와가지고 해서. 저는 그 피아노 숲 2집이 그렇게 4박스씩 쌓여있을 줄은 몰랐어요. 저로 인해 확인하신 거죠. 좋은 경험하셨네요, 형님. 4박스라고 하니까 400장이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박스에 150장이더라고요. 아직도 숲 레코드 가면 박스가 쌓여있어요. 밖에 있는 게 4박스고. 그렇죠. 미개봉만 4박스가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그게 이제 금전적인 손실이 되게 컸잖아, 그것 때문에. 그렇죠. 아니 근데 그러면서 내가 드는 생각이 물리매체는 이제 종말인가 보다. 이렇게 끝나나 보다. 그걸 저로 인해 확인하신 거고. 다시 한 번 재확인했죠. 다들 뭐 알고 있었지만 이게 그런 거야. LP 같은 경우도 LP가 유행을 해가지고 요즘 굉장히 고가의 LP들을 구매를 하는 게 어떤 그 트렌드? 팬 굿즈? 뭐 이런 의미로 많이들 비싸게 구매를 하시잖아요. 막 5만 원, 6만 원 다 넘어가던데? 그렇죠. 그 정도 가격을 내고 구매를 하시지만 그게 기념품 이상의 음반으로서의 가치를 되게 높게 보느냐면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LP 같은 경우도 솔직하게 말해서 LP가 좋다, 아날로그 사운드가 좋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게 어떤 그 아날로그의 맛 이런 걸로는 말씀드릴 수 있어도 객관적인 음질, 평가 척도 이런 걸 들이밀면 사실 음원을 못 이겨. 모든 매체들이 음원을 이기기 어렵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요즘 만드는 대부분의 마스터가 디지털 파일이야. 그렇죠. 디지털 파일이 최상의 원본이에요. 거기서 CD로 가는 것도 어찌 보면 손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여기서 오해가 없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가끔 CD로 듣는 게 음원보다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LP로 듣는 게 음원보다 더 좋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거는 매체의 스펙이 좋아서, 매체의 성능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냥 그걸 위한 마스터를 했는데 그 마스터를 온전히 들으니까 느낌이 좋은 경우들. 그런 게 많습니다. LP 매체에 담을 때는 LP를 위한 마스터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턴테이블로 들었을 때 마스터링 엔지니어가 들은 그 사운드를 그대로 들을 수도 있다. CD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요새 2448로 마스터 파일을 뽑는데 CD 마스터를 따로 하는 경우, 1644로 모니터링을 하고 뽑기 때문에 CD가 더 온전한 마스터 파일을 듣게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2448 원본이 가장 음질이 좋은 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고 근데 다만 변수가 많아. 2448 파일을 플레이를 할 때 여러분의 상황이 아주 전문적인 매니아 분들은 비트 퍼펙트라던가 상황을 되게 잘 갖춰놓고 플레이를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유저들은, 특히나 굉장히 가볍게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듣거나 하시는 분들은 온전한 음질을 못 듣고 계시는 상황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야. CD는 CD를 틀잖아요? 그럼 CD의 소리가 1대 1로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 행위를 PC에서도 똑같이 해주려고 하면 비트 퍼펙트로 뽑아야만 그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소프트웨어 믹서, 윈도우즈 믹서, 아니면 오디오 카드의 믹서 이런 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통과하게 되면서 변지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1644 CD 듣는 것보다 더 별로인 음질을 듣는 상황들이 꽤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많이 경험하는 사실이고 그래서 이게 잘 알고 들으시면 2448이 좋은 건데 잘 모르고 듣는 경우에는 솔직히 CD가 더 깨끗하고 나은 상황들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론적인 스펙으로는 2448이 저희가 요즘 뽑는 스탠다드 마스터이기 때문에 그걸 고스란히 들으셔야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뽑은 마지막 마스터를 똑같이 들으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러분이 상황을 잘 갖춰놓고 듣는다고 치면 2448 파일을 저희가 전송해서 여러분이 다운로드를 받아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SSD든 하드디스크든 SD카드든 그런 데다 담아가지고 이 파일을 플레이하면 그러면 이제 좋은 음질로 들으실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중간에 SD카드를 사서 거기에 카피해서 넣어서 드리는 그 수고를 대신하면서 단가가 뛰는 거죠. 그리고 그 단가가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고스란히 떠안았죠. 너는 수백 개의 똑같은 파일이 복사된 SD카드를 지금 떠안고 있는 거죠. 그렇죠. SD카드의 짓눌리는 꿈을 꿔요. 아니 근데 나도 놀란 게 최근에 저희가 그 킴 페트라스 최신 앨범 프로블룸마티크 거기 있는 곡들 소개를 여러 번 했잖아요. 제가 안 그래도 그 앨범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CD를 사야겠다 하고 아마존을 뒤졌는데 CD가 없어. 어? CD 없어요? 그 앨범은 CD가 발매가 안 됐대. 아니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그 사연이 있어. 프로블룸마티크가 왜 피더비스트 앨범 그 다음 몇 개월 안 돼가지고 되게 빨리 나왔잖아. 그래서 우리가 작업을 왜 이렇게 빨리 했지? 그 얘기 했었죠. 근데 프로블룸마티크가 원래 킴 페트라스 데뷔 앨범으로 기획됐던 내용이래요. 그랬는데 중간에 막 파일 유출이 되고 막 난리가 났었대. 그래가지고 그 앨범을 캔슬하고 피더비스트를 다시 낸 거래. 그러고 나서 팬서비스 차원에서 프로블룸마티크는 파일로만 낸 거래. 와... 그래가지고 이제 프로블룸마티크가 생각보다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앨범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사운드가 더 좋았으니까 됐어.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몰라. 킴 페트라스도 CD를 안 내는데 우리가 낼 필요가 있겠냐? 피아노 숲 3집은 그럼 QR코드로? 다운로드로 갑시다. 왜냐하면 다운로드로 서비스를 하면 물리매체 값이 확 빠지니까 사실 판매가도 더 낮출 수도 있고요. 부담이 적잖아. 재고 부담이 훨씬 적지. SD 카드 값만 빼주셔도. 근데 그러면 누구든지 QR코드만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카피 프로텍트가 안 되죠? 네. 그게 문제죠? 누가 카페에 공유하고 이러면 어떡해? 잡으러 가야지. 이 놈 잡아라. 잡으러 가. 이걸 되게 충격적이었던 건. 피아노 숲 1집을 내고 1집이 그때도 한 1,400장 가까이 팔려가지고 완판이 됐는데 음원 수익이. 안 났어요? 진짜 적었어요. 진짜 적었어요? 네. 그러면 앨범을 사서 들은 분은 계신데 그걸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들은 분은 별로 안 계시다? 별로 없었던 거죠. 그건 또 의외네. 유튜브에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스트리밍 사이트까지 안 가시는 건가? 그런가요?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피아노 숲은 왠지 연주하고 있는 화면과 같이 보는 게 더 좋은 느낌은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아무튼 물리매체가 카피 프로텍션 이상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세상이 된 것 같아. 그렇잖아 사실. 그리고 지금 SD카드가 막상 카피 프로텍션 기능도 없기는 없어. 그냥 누군가가 카피를 해버리면 끝이야. 끝이죠. 근데 그 카피를 해야 된다라는 약간의 불편함을 설정해서 카피를 막는 거지. 그럴 거면 CD로 낼 걸 그랬나. 근데 그럼 고음질을 전달을 못하잖아. 1644로 써야 되잖아. 근데 나는 CD 시장 자체는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음반 자체는 물리적인 음반 자체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 평상시에 CD를 듣는 그 무드는 따로 있습니다. CD 플레이어 CD를 집어넣고 그냥 1번 트랙부터 쭉 듣는 그건 따로 있어. 평상시에 신곡 디깅을 하거나 할 때는 당연히 저도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주로 듣지만 제가 되게 마음에 들어하는 명반. 이런 거는 그냥 CD 플레이어에 딱 얹어놓고 그냥 쭉 듣고. 이게 더 만족감이 있다고 할까? 그럴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도 알아요. 이게 뭐 음질이 더 좋아서 그 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어떤 그 의식 같은? 이 음반에 대한 어떤 의식. 무드 자체도 되게 좋고. 그래서 판이 돌아가고 있는 걸 멍때리면서 보는 것도 나름의 저의 그 C멍이죠. C멍. CD 보면서 멍때리는. LP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사운드 차이 때문에 그걸 꼭 추구한다기보다 그냥 그 행위가 좋은 거지. 그냥 내가 기분이 좋고. 그러니까 음반이 이렇게 판매가 많이 안 되면 뮤지션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어차피 주 시장은 음원으로 넘어갔어요. 그걸 부인할 수는 없다니까. 근데 진짜 음원 시장에서는 수익을 내는 게 또 되게 힘들잖아요. 단가가 너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네 얘기는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라이브 현장에서 CD를 판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인디 뮤지션도 CD 판 수익 정도는 얻을 수 있었는데 음원 사이트에서는 전혀 외면받으니까 못 판다. 수익이 안 난다.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네. 그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사각지대 같은 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피아노 숱도 아무리 SD 카드 해갖고 제가 떠안고 재고를 안고 그런다 하더라도 결국은 음반에 팔았으니까. 그렇지. 매출이라도 발생을 했지. 그렇지. 매출이라도 발생을 하고 사실 제가 많이 못 벌었다뿐이지 적어도 이제 뮤지션분들한테 갈 정도는. 인세라도 나가니까. 인세라도 나갔는데. 음원 사이트였으면 진짜 경제적인 무언가가 발생을 안 하고 끝날 수도 있었다. 답도 없어요. 진짜 그럴 수도 있었죠. 제가 진짜 그냥 공개하면 피아노 숲 1집은 40만 원, 50만 원 선. 음원 수익이 통틀어서? 네. 그 정도 수준? 네. 참 어렵긴 하네요. 그쪽이. 그리고 주변에 그래도 피아노 숲 자주 스트리밍해서 듣고 계신다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음원 수익을 보면. 그런 댓글이 몇 개쯤 됐어요? 45만 개가 안 됐구나. 그럼. 부족했던 거야. 그게 그냥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그런 거구나. 그럼요. 한 100만 명이 스트리밍 해줬어 봐. 다르지 상황이. 이게 팬을 더 많이 모아야 되는 좀 절실한 상황에 빠져든다고 할까. 아. 좀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근데 나는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응. 물리 매체 시장은 결국 죽었다라고 봐야 되는가. 아니면 나같이 CD를 그냥 기분으로 듣고 싶다. LP를 그냥 기분으로 듣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 나름 그 수요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가.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의 앨범을 꼭 굳이 음반을 사거나 이러지 않아도 이 음악을 되게 좋아해요. 그럼 그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돼? 그냥 뭐 좋아요만 하고 끝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슈퍼챗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부를 해라. 그냥 음반 살 돈을 그 뮤지션에게 그냥 슈퍼챗을 쏘는 게. 돈으로 줘라. 그게 나은 것 같아. 차라리. 그거 약간 되게 매정한 문화인 것 같은데. 매정하다고요? 오히려 따뜻한 거 아닌가요? 아. 그런가? 후원을 직접 주는데? 하긴 나도 슈퍼챗 받을 때 마음이 그렇게 따뜻해. 마음이 따뜻해지죠? 맞아. 그렇다니까. 아니 이게 그러니까 물리 매체 비용 때문에 공중에 날아가는 그런 돈을 아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 이게 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환경 보호하고도 연관지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물리 매체는 그런 쓸데없는 쓰레기를 만든다. 저희는 앞으로 그럼 친환경 음반 제작사가 되겠습니다. 모든 음반 제작비는 슈퍼챗으로 수거하시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희의 모든 결과물은 다 디지털로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발표회 할 때마다 슈퍼챗, 슈퍼땡스 그런 걸로 후원을 받으시고. 이게 원래 뮤지션이 옛날 옛적서부터 훑어보자면 결국은 길바닥에서 연주를 하든 왕실의 스폰을 받든 결국은 스폰을 받아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요즘은 유튜브 슈퍼챗 시스템이 그걸 대신해 줄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아. 근데 또 슈퍼챗도 또 수수료로 엄청 떼가요. 그 뭐 다른 데는 안 떼요? 어차피 스트리밍 사이트가 더 많이 떼요. 하긴. 그거보단 낫지. 스트리밍 사이트보단 낫구나. 아무튼 시대의 흐름이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물리 매체가 진짜 이제 카피 프로텍션 역할도 못 해주잖아. 막상 지금까지 카피 프로텍션으로 잘 막고 있는 거는 SACD가 있습니다. SACD는 카피가 어렵고요. 그리고 플레이하는 사람도 SACD 플레이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강력한 하드웨어 프로텍션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망했죠. 많은 순간 되게 조마조마했네. 피아노숲 3집은 SACD로 내라고 하실까 봐. 아니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왜요? 그러면 SACD 플레이어를 여러분이 구매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건 참아주세요. 그리고 SACD가 사실 그 스펙이 높기는 하지만 그 정도 스펙은 저희가 그냥 마스터 파일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스펙이니까. 사실 음질적으로 더 이득이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CD보다 음질이 좋아서 SACD지 파일보다 음질이 좋을 수는 없거든요. 하긴 파일 자체가 원본이니까. 파일 자체가 원본인데 뭐. 대신에 이제 파일을 가져가셔서 진짜 온전한 소리로 들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 진짜. 비트 퍼펙트 여러분 다 잘 지켜가면서 쓰십니까? 막 같은 PC 안에 독점 모드 아니고 막 윈도우 사운드 같이 나고 게임 사운드 같이 나면서 플레이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원본 음질 하나도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실 거면 CD 듣는 게 낫다. 제가 이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경을 잘 꾸미시고 원본 파일 들으시면 그게 가장 만족스러운 상황이긴 할 건데 결국은 그래서 물리매체의 한계는 이제 파일이 넘어버렸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뮤지엘 아이브라든가 그런 하드웨어 프로텍션 장비들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게 유저 입장에서는 좀 불편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유저 편의성을 되게 생각하느라고 SD 카드를 그냥 가져가서 꽂으시면 되겠지? 이렇게 했던 건데 그 과정에 그렇게 돈이 많이 들 거는 또 감안을 못했던 거죠. 생각할 때마다. 여러 가지로 저희가 좀 생각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새 그 아이돌 그룹들 보면 음원은 다운로드하게 해주면서 결국은 그 자켓 그걸 이제 사진책 같은 걸 내가지고 팬들이 그거를 대체 앨범으로 이제 구매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저희도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비주얼한 매체라든가 그런 것들을 손에 쥐어줘서 이거를 음반 대신으로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결국은 점점 팬 굿즈라든가 다른 걸 파는 것 같은 느낌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저 뭐야. 나 그거 어딨냐. 저도 결국 이런 걸 샀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트라이던트 폴라로이드 사진을 샀는데요. 이게 가격이 피아노 숲 2집보다 비쌉니다. 디케이라고 사인이 되어 있는 트라이던트의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이 피아노 숲 2집보다 비쌉니다. 사실 저도 이거 사면서 그냥 트라이던트의 다음 앨범을 후원한다. 이런 기분으로 산 거죠. 새 앨범 프리오더도 다 해놨습니다. 우리도 이런 걸로 바꿔야 되나? 그럼 네 사진 찍어? 연주자분들 이렇게 폴라로이드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대량 생산은 좀 힘드네. 재고가 남진 않겠죠.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결국은 이제 음악은 파일로 들으시고. 폴라로이드 사진을 산다던가. 뭐 사진집을 산다던가.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아니 근데 그러면 비주얼 거리가 없는 팀은 좀 곤란하겠다. 뭐 사진을 줄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팀들이 되게 곤란하잖아요. 피아노 숲 같은 경우는. 사진 찍는다며. 피아노 사진 계속 찍어? 그러게 참. 그러니까 결국은 뮤지션이 되게 음악을 파는 게 아닌 것 같은 기분인 거예요. 그게 제일 슬퍼. 다른 게 아니야. 그게 문제야. 우리는 음악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은 다른 걸로 벌어. 음악은 되게 부수적이야.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제가 또 만화 사업을 했잖아요. 만화에서도 사실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 웹툰으로 넘어가고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만화 쪽에서는 그래도 만화책과 CD의 상황을 놓고 보잖아요. 만화책이 상황은 낮더라고. CD보단 낮더라. 그런 게 있었고. 또 그리고 만화는 무료 웹툰이나 이런 것들도 광고 수익이라든가 어떤 팔로우를 따로 찾았지. 유저들은 만화를 보지만 광고 수익이라든가 다른 걸로 채워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음악을 듣는 동안 광고를 보게 만든다든가 이건 쉽지는 않으니까 거기서 조금 운명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음악인들은 그런 부분이 좀 방법이 없어. 좀 약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봐야 할지. 그리고 음악이라는 게 디지털 매체화 되기가 더 쉬웠기 때문에 좀 일찍 이렇게 무너진 건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옛날에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MP3 이전에 MP2 파일 이럴 때는 음질이 되게 나빴어. 그래서 MP2로 음악을 듣더라도 이거 음악이 좋으니까 CD 사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 MP3도 마찬가지예요. MP3가 CD를 못 따라왔었기 때문에 MP3로 음악을 듣는데 이 음악 너무 좋다. 결국은 난 CD를 사야지? 하고 거기까지는. 여러분들 CD 매장까지 끌어오는 역할을 해줬거든. 그런데 지금은 디지털 파일이 스펙이 더 높고 원래 원본에 제일 가까우니까 이거는 다른 매체가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다른 매체를 사라고 하는 게 조금 번잡스럽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도 강권하질 못해요. CD 사서 들으세요 그러면 그게 먹히겠어? 더 불편하게 들으세요 이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CDP 있는 집들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해도 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사실 진짜로 피아노 숲 3집은 찍지 말까까지 고민했어요. 안 찍는다? 아예 내지 말까? 내긴 내야죠. 만든 게 있는데 아까운데. QR코드로 내세요. 괜찮을까? 모르겠어 나도. 형이 SD카드는 괜찮을 거라 그랬잖아요. 미안해. 차가 괜찮아요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너 일부러 녹음실 갈 때마다 나 보라고 문 앞에 쌓아놓는 거지 그거. 형만 보라 그런 건 아니에요. 모두들 보라고. 아니 갈 때마다 신경 쓰여. 들어가면 문 앞에 있어요 맨날 그 박스. 모두들 보고 동참해 주세요. 나는 그냥 3집 낼 때 1 플러스 1 하면 돼. 이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 참. 참 코디리 해야지. 아 어떻게. 우주 최저가 해야지. 근데 다음은 나는 물리 매체는 안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은 해요. 디지털 매체로만 유통하고 가격을 줄여라.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네가 열심히 글을 써가지고 책을 내고 책에 QR코드를 붙이자. 그러니까 되게 웃겨. 뭐냐면 우리는 분명히 음악을 되게 열심히 했는데 자꾸 그 음악을 알리기 위해서 더 다른 일을 되게 열심히 해야 돼. 더 많이 열심히 해야 돼. 사실 일단 진짜 나중에는 좀 현타가 온 게 피아노스 2집을 하면서 2집은 금방 끝났어요. 음악은. 음원은 금방 끝났는데 나머지 작업들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쏟아붓고 비용도 많이 쏟아붓고 근데 또 이런 게 아니면 안 팔린다니까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구나. 네. 마케팅이고 그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나마 그래서 요새 그 가수들이 음원으로는 돈을 전혀 못 벌고 행사로 돈을 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리고 그나마도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피아노스프은 재즈업계에서 요새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음반 중에 하나예요. 그쵸. 그건 맞아.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가수들이 이제 행사로 돈을 번다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음악 관련한 행위를 해가지고 돈을 벌면 차라리 낫겠어. 우리도 뭔가 행사를 뛰어야 돼 그러니까. 행사비로. 행사로 벌어서 제작하는 거야. 근데 내가 행사를 나갈 수가 없잖아. 나가게 어떻게 설계를 해봐. 네가 피아노를 짊어지고 행사장을 나가서 연주를 하고 페이를 받아와. 인생을 다시 설계해야겠네. 근데 행사가 요즘 제작할 때 고려해야 되는 1순위이기는 해요. 행사. 행사. 무조건 행사야. 행사를 가야 돼. 퍼포머가 있어야 되고 행사를 뛸 수 있어야 되고 그게 결국은 나머지 쓴 비용을 메꿔줘.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가수들 대부분 다 주수입어는 행사예요. 놀아줘 보세요. 제가 놀아주를 십몇 년 동안 하는 동안 음원 차트 제일 높은 성적이 이십몇이었을 거야. 그러면 음원은 진짜 돈이 안 돼요. 1등한 게 있기는 있는데 명상음악. 명상음악? 그거 있잖아요. 들으면 부자되는 노래. 뭐 그런 거. 그것만 1등 한 번에 한 적이 있는데 그건 일시적인 약간 이벤트적인 그런 상황이었고 그냥 일반적인 노래를 내서 가장 좋았던 성적은 음원 차트 20몇인가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그래도 돈 많이 들어오죠. 20몇이요? 네. 누구랑 비교하냐가 문제죠. 피아노 숲과 비교해드릴까요? 피아노 숲과 비교하면 저는 재벌입니다. 아 그렇죠. 제가 만수르지. 쇼창동 만수르에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 친구들 사이에 있으면 제가 만수르입니다. 그럼요. 저도 뭐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닌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행사를 가야 돼. 행사. 행사. 행사야. 무조건 행사야. 그렇구나. 놀아줘 수입의 99%는 행사일 거야. 1%가 뭔지도 궁금하네. 1%는 음원 수익. 광고비 아니야? 광고비도 사실은 행사에 포함이죠. 활동의 일환이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음악을 해서 먹고 산다. 이거는 애당초 성립이 안 되는 것으로. 행사를 뛰어서 먹고 산다와 음악을 해서 먹고 산다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결이 좀 다르죠. 약간 달라요. 약간. 물론 이제 행사 뛰고 공연 뛰고 이런 것도 음악을 하는 거지. 근데 미묘하게 다른 지점이 있죠. 형님은 옛날에 행사 뛸 때도 다 형님 음악으로 행사를 뛰지 않았어요? 저희 팀 할 때? 네. 그랬죠. 괜찮았어요. 사실 아무리 무명 신인 팀도 행사를 뛰면 살만합니다. 행사비가 나오니까. 행사를 많이 잡을 수 있냐가 문제지 행사가 많이만 잡힌다고 하면 신인 팀도 살만은 합니다. 하긴 그렇죠. 근데 많이 잡히지는 않더라고요. 역시 그 인지도가 문제여서. 대신에 또 지방 행사가 많아가지고 무명 팀도 행사 잘한다고 소문나면 많이 불러주기는 해. 근데 거기서 또 문제가 있다? 행사를 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행사장 대부분은 분위기 띄워주기를 원하거든. 그럼요.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그 잔잔한 발라드나 막 쓸쓸하게 슬픈 음악 이런 걸 한다. 망합니다. 망하죠. 그리고 형님은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무명에서도 무명 막 이러니까 제 음악을 행사 때 하면 안 돼요. 더 슬프다. 행사장에서 제 음악을 자꾸 한다 그러면. 남의 노래 커버하라고 그러지. 그렇죠. 그리고 기획팀에서 좀 자제해달라고 그래요. 그냥 커버송 가수 부르는 거랑 똑같구나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그냥 라이브 가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행사장으로 튀어나온 거지. 래퍼 한 명과 싱어 한 명 있으니까 둘이 나와가지고 남의 노래 그런 거 불러라. 그래서 둘이 나와가지고 남의 노래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할 게 진짜 없어요. 둘 중에 한 명은 놀아야 돼. 무조건. 그치. 순자와 춘희 같은 포맷에 또 커버송 할 게 없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자와 춘희 때는 진짜 행사 잡기가 힘들었고. 술이 같이 노래하지 그랬어. 걔는 노래를 못하고 저는 랩을 못하니까. 클론이라도 하지 그랬어. 춤은 둘 다 못 춰. 춤 못 추는 클론. 한 놈이 머리 밀고. 답이 없었지. 아니 근데 그건 모든 팀의 공통적인 고민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순자와 춘희 끝나고 혼자 행사 많이 뛰었었어요. 그냥 차라리 라이브 가수로. 네. 라이브 가수로. 그게 나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상황이 더 나으면 되게 자괴가 머지 않냐. 되게 음악을 해서 먹고 산다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죠. 행사를 나가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또 내 음악을 하자니. 그것도 그렇고. 돈이 안 들어와서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 시장 구조가 음악을 해가지고 먹고 살게 해주는 시장 구조가 없어. 아예 없어. 그러니까 없다고 봐야 돼. 근데 그게 이제 물리 매체가 무너짐으로써 나는 종지부를 찍는 게 아닌가. 맞아 맞아. 그런 그 위기감이 들더라고요. 사실 요새 그 음악들이 뜨는 루트가 틱톡에서 되게 많이 뜬다고 얘기하잖아. 그것도 사실 뮤지션들 입장에서 일부 자괴감이 오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아 그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한 기승전결을 들려주고 싶은데. 틱톡에서 그 몇십초 한 구간 그거 잘해야 뜬다. 혹은 막 재미있는 챌린지 같은 게 붙어야 뜬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사실 그 행사 가는 거 이상으로 현타 옵니다. 사실 아마 대부분의 순수예술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많이들 부정하고 싶어 하거든. 근데 결국은 그 맛을 보시면 다들 겁을 못하더라고. 친한 친구 한 명도 순수문학 열심히 공부했다가 나중에 웹소설로 전향해가지고. 그거 거부 못하죠. 그렇죠. 거부 못하죠. 제가 웹소설 출판을 해봤는데 웬만한 인기 작가 종이책 낸 것보다 인쇄가 낫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피아노 숲은 어떻게 가야 되지? 그러게요. 요즘 그게 굉장히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요새 조회수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요새 쉬고 있잖아요. 그래서 쉬고 있죠. 겸사 겸사. 뭔가 다른 방안을 찾아야 돼 이러면서. 스타이웨이 대출 이자는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죠. 큰일 났네. 잠이 안 와요. 새벽에 벌떡벌떡 깨 진짜. 피아노 열심히 쳐. 그래도 최근에 공연이 좀 괜찮았어요. 강영규 씨 공연. 네. 어땠어? 매진. 매진. 네. 어쩔 수 없이 저희 같은 경우는. 결국은 행사네요. 그렇구나. 답을 찾았네. 행사구나. 답을 찾았네. 공연을 더 계속 해야겠구나. 계속 공연을 만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게 라이브는 대체가 불가능하니까. 그건 그래.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날 공연 오신 분들이 특히나 여성분들은 펑펑 울면서 가셨어요. 라이브로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네. 좋구나. 역시 음악계의 미래는 행사라는 그런 결론을 오늘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구나. 피아노 숲은 앞으로 행사 전문 피아노 채널. 뭐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AI가 대체할 수 없는 거는 행사네.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생존 전략을 새롭게 찾아가는 거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럼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도 AKB48 같은 경우에 그 CD를 되게 많이 팔았잖아. 네. 근데 그 CD를 판 게 CD를 사려고 산 게 아니고 악수회 티켓, 추첨권 이런 것 때문에 CD를 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처음에는 그걸 되게 욕했어. 아니 음반을 저런 식으로 하는 거는 사재기를 시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욕을 많이 했는데 그게 일종의 물리적인 티켓으로 교환되는 거라고 하면 그것도 나름의 방법으로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결국은 그 방법도 일정 시효가 있기는 했었지만 아무튼 그렇게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아노 숲 3집은 음반을 팔긴 팔아. 쿠폰은 숨겨놔. 음반을 팔긴 파는데 거기 뭐 티켓 추첨권이 들어있다던가. 뭔가 그 방법을 궁리해보면. 상품을 숨겨놓을까? 보물찾기 하듯이. 아 근데 그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MM500 교환권 이런 거를 숨겨놓는 거야. 한 장. 경품권? 경품권. 천 장 중에 한 장. 좋은데? 괜찮죠? 뽑기 하자. 뽑기. 뽑기. 요즘 세대에 딱 맞는. 딱 맞죠. 피아노 숲 가차. 가차. 상행성 조장 앨범. 굉장히 좋은 돈벌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 네네. 아 피아노 숲의 3집은 결정 났군요 이렇게. 아 그렇구나. 역시 해답은 멀리 있지 않았어. 아 이 해답을 게임업계에서 빌려올 줄은 몰랐네요. 아 그렇네요. 가차 시스템을 도입해서. 피아노 숲 3집은 가차를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푸짐한 상품을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CD 찍어야겠다. SD카드 고음질 그런 게 뭐지 중언디. 아니 그냥 QR로 가자니까. 아 그렇네. CD까지도 필요 없네. 이번엔 그냥 추첨권. 아 스크래치 할까 스크래치? 스크래치. 복권. 피아노 숲 토토. 어 그렇네요. 피토. 여러분은 피아노 음반 역사상 최초로 토토 방식을 도입한 피아노 음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로 음원이 돌아도 상관이 없어. 아 그렇지. 프로텍션이 안 돼도 상관이 없어. 음원은 그냥 다운받으셔가지고 DAP에 넣어서 들으시고요. 추첨 행운을 바라겠습니다. 네. 1등 상품 MM500 줄 거야? 아니 뭐 사는 사람만 많다면 LCD5도 줄 수 있지. 그냥 자동차 걸어라 자동차. 프라이드 걸까요? 아니 스타인웨이 걸어 그냥. 스타인웨이 걸고. 운반은 1억장 팔고. 그럼 되겠다. 저희가 장난처럼 얘기했지만 이런 방법이 피아노 숲을 살리는 그런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진지합니다. 이제 스크래치 제작 업체 찾아가야겠네요. 그렇죠. 을지로에 있을 거야. 근데 되게 웃기겠다. 사람들이 막 10장씩 사가지고 긁고 막 꽝 나왔다고 막 인증 올리고 이러면 진짜 웃기긴 하겠다. 꽝 나왔는데 QR만 나왔네요. 꽝은 QR만 나와. 그거라도 찍으려고 마저 긁었습니다 이러면서. 재밌겠는데?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3집은 한 다음 주쯤 발매할 수도 있고. 4집은 그 다음 주에 매주 발매할 수 있는데. 생각났다. 생각났다. 좋은 방법 생각났어. 꼴찌상 있잖아. 꼴찌상. 네. 피아노 숲 2집을 주면 돼요. 재고도 같이 떨어. 재고도 떨면서. 이가 오늘 해답을 얻었다. 와 그렇네. 오늘 아무 말 이거 찍기 잘했네. 진짜 저희가 아무 말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좋은 말이 나오네요. 아 그렇네요. 댓글에 욕 달리는 거 아니야? 네? 신고는 안 먹으면 좋겠는데. 어 이거 하면 안 되나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경품 이런 거 하면 법에 걸리는 건가? 모르겠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괜히 우리가 사설토토 만든 것 같이 그렇게 될까 봐 법권 좀 조심해야 되겠다. 아무튼 실제로 복권을 하더라도 법률 자문은 받고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 그리고 아까 나왔던 그 행사 얘기. 네. 공연을 만들고 뭐 이런 쪽으로는 한번 더 다양하게 기획을 했으면 좋겠어요. 강연규 씨 공연에 대한 그 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좋죠. 다른 분들도 그런 식으로 모시고 해봤으면 좋겠고 자리가 좀 적어서 아쉬워. 아. 자리가 조금만 넓었으면 좋겠어. 더 넓은 데로 이사를 가야 되겠구나. 이제 숨래코드를 이사 갈 차례입니다. 복권이 잘 되면. 모든 게 복권에 달려있군요. 그럼요. 그렇구나. 역시 그런 재미가 붙어야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하실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피아노 숲 앨범 말고도 저희가 다양한 다른 음원들을 또 제작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똑같은 이유로 사실 발매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만들면 이걸 어떻게 팔지? 이 생각 때문에 못 만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재미있는 기획들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뭐 크라우드 펀딩을 하나 어떻게 하나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복권이. 복권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다. 가차다. 빨리 그 변호사 자문부터 받으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아무 말에 왠지 알짜배기 수확을 얻은 것 같아서 기분이 매우 좋고요. 또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찾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특히나 이제 상품으로 음향 기기가 걸렸을 때 저희 채널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실지 굉장히 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아 장난 아닐 거예요. 야 이번에 LCD5를 해. 와 가자. 다음번에는 체리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제가 이제 제 개인 물건 저렴하게 경품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럼 또 막 폭발하고 이 콘솔 나오나요? 어느 날 콘솔도 막 나오고 아니 진짜 피아노 숲이 이사 갈 정도로 벌 수 있다면 어 네. 콘솔 그냥 경품으로 걸겠습니다. 아 그러면 콘솔에 스타일링 얹어가지고 이제 막 아니 근데 이런 거 가져가잖아? 제세 공과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 재밌는데? 진짜 한번 기획해 보겠습니다. 이거 잘 되면 다음 제 앨범도 아 그렇죠. 복권으로 가는 걸로. 형 앨범은 더욱 잘 될 거예요. 경품이 세면. 세고 많으면. 그러니까 이것도 가진 사람이 더 잘 되는 시스템인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세상은 그 비닉비의 무익부. 어쩔 수 없어요. 경품이 좋은데. 그러니까 출발선이 다른 거지. 아니 근데 이것도 웃기잖아. 야 음반이 좋아서 잘 팔리는 게 아니고 경품이 좋아서 잘 팔리는 거잖아. 아 슬프다 또. 현타 오네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 또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 아 그렇죠. 거기서 또 이제 사랑받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또 다음 레벨로 갈 수 있는 알려지고 뭐 이런 거지. 열리겠지. 그치. 아니 이게 리뷰에 그렇게 올라올 거 아니야. 저는 LCD5에 눈이 멀어서 이 앨범을 구매했으나 음악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좋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과연 저희의 음악이 LCD5를 넘어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암은말 굉장히 유익했고요. 많은 분들 저희가 이제 헛소리 떠드는 거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일요일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 직장인들은 내일 출근 그리고 프리랜서들은 지금 당장 일터로 가주세요. 저희도 이제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저희도 작업이 밀려 있어서 또 녹음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진짜 되나? 뭐가 내린다 뭐가 내린다